지금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저는 기재부 부총리께서 애정과 답지 않게 굉장히 정책을 급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고민 많아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책들이 여러 정치적인 요인으로 한꺼번에 쏟아내고 속전속결로 가는데도 별 말씀 없이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강변하시려고 한다. 여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책이 필연적으로 땜방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가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법이 무리하게 통과가 됐는데 통과되고 나서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첫 번째 이 매매가격 이게 8월 10일자 한국감정원하고 KB부동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통계가 나왔을 때 8월 13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조사 시점이 8월 10일이니까.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홍남기 부총리 이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바로 시장에서 KB부동산의 시세는 0.39에서 0.53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으로부터 비팍을 많이 받고 국민들도 도대체 저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나 이런 걱정을 들었던 겁니다. 이 걱정에서 8월 17일자 최근에 제가 다시 오늘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마는 감정원은 비슷하게 가고 KB부동산은 여전히 고공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다음 전세 가격 한번 보십시오. 전세 가격도 감정원하고 KB부동산은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감정원은 좀 낮은 수준에서 행보를 하는데 KB부동산은 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높은 수준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가 그다음에 이제 격차를 한번 보십시오. 수준 자체가 이게 격차가 있는 건 좋은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고 또 과열이 될 때는 이 격차가 더 커집니다. 민간의 KB부동산에서 한 숫자 흐름하고 감정원에서 한 숫자. 그래서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위에 상단에 있는 KB부동산의 이 숫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거 이걸 보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통계가 지난번에 경실련 KB부동산에 나온 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한 50% 이상 올랐다 그러고. 그다음에 감정원에서는 12% 올랐다 그러고. 12% 올랐는데 뭔 정부가 호돌갑을 떨어가지고 23번의 대책을 하느냐.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걱정들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대체 아마 설명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의 차이 등등을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대통령께 그리고 부총리께서 하실 때 저는 양쪽 통계는 나름대로 각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있고 한데 이런 통계가 시중에 나와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언론이 인용하고 전문가도 쳐다볼 때는 전문가들도 양쪽 통계를 다 봐요. 그래서 민간의 저런 통계가 옛날부터 해오던 통계고 이게 샘플이 훨씬 많습니다. 위에 KB부동산이. 이런 거 있으면 이런 통계가 나오면 감정원 통계는 이렇게 나오지만 또 민간의 저런 통계가 나오니까 이게 시장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고 천착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책의 시그널도 받지. 감정원에서 나온 통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과 관련해서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 통계를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냐. 유리한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금 이 상승폭이 큰 거. 이건 그야말로 괴롭다. 혹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통계가 보니까 좀 불편해요. 이 감정원 통계도. 최근에 전세 가격 지수가 조금 전으로 가보죠. 전세 가격이 계속 안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 낸 게 이번에 2 플러스 2 하고 그다음에 그 상한세를 묶었으니까 이게 경량성이 지금 반영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 전세 가격 통계 내는 거 이거 통계 방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왜냐. 이 가격이 묶여가지고 그대로 가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이야기해서 소위 말해서 그래서 물타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정부도 감정원 주택 동향 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KB 주택 가격 동향도 다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KB 주택 가격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호가를 조사해서 지수가 나온 겁니다. 지금 매물이 거의 많지 않다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호가로 이 가격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충분히 봅니다만. 네. 부총리 알겠습니다. 이 전 그림. 이 전 숫자. 매매 숫자로 보죠. 호가 좋아요. 호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거 있는데 호가라는 게 현재 시장의 그 온도를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의 실제 거래된 거 하고 시장의 유사하게 옆에 호가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시장의 지금 현재 단위는 현장의 가격 지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아니면 또 냉각되는구나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왜 이 통계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정책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계에 대해서 여러 불신 어떻게 당국이 저런 통계를 가지고 저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시나. 이럴 때 또 당국자가 나서서 우리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니 정책으로서 정공법으로 대응을 안 하고 무슨 통계를 또 만지려고 하느냐. 이 불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도 좀 차분하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2 플러스 2에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 보통 전세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한 번 계약하면 2년 동안 가격 변화 없죠. 대부분의 전세가 그래요. 그러면 2년 동안 한 번 전세 계약하고 2년 동안 변화 없는 부분은 어떻게 추적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월세 상한제 5%가 됐기 때문에 845만 명의 임차인들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5% 이내에서 전세가격 상승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전혀 거의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본다면 지금 전월세 시장에 나타난 통계보다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느끼는 그런 전월세 상승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기존의 전세도 2년 사이에도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오셨어야 된다. 한 번 전세하고 나면 2년 동안 전세 가격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추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 통계 지난번에 통계청장이 계시는데 어느 통계청장님 경질 사유가 통계 때문에 경질됐다고 그 당시 굉장히 통계 독립성 객관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럴 때는 통계 가지고 만지는 게 아니고 여러 종합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제 겉으로 잡히는 가격하고 그 밑에 사실은 계약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에 가격 요인이 내재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옆에 호가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시장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고 정책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는지 또 정책에 대한 관세는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맞다. 제가 그 다음에 이런 자료 좀 정빙할 수 있는 또 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자료는 교수님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설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또 지적의 말씀이 자칫 생각이 납니다. 정부가 통계에다 핑계를 대라는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시장은 제가 매매 시장에 비해서 인상률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월세 시장이 왜 매매 시장보다도 그렇게 좀 상승세가 높은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부가 설명하면서 통계로 그걸 갖다가 덮겠다는가 또는 통계 제도를 바꿔서 뭘 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다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그런 원인들을 좀 자세하게 검토, 분석해서 제시하면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